그동안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미루다가 직장에 취업한 후 선을 열 번을 봤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에게서만 애프터가 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몇 명 있을 정도였기에 외모에 있어서는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선을 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자들은 저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 명분과 선을 보면서 만남 후에 항상 제가 먼저 애프터를 보냈지만 카톡을 일시 파거나 심지어 애프터를 하기로 다음 약속을 하고서 당일에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의 경우는 문자를 보내면 돌아오는 답변이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상용어구처럼 항상 그 말이 따라왔습니다. 이 선을 봤다는 게 아마 결혼정보회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40이 넘은 제 외모도 예전에 젊었던 시절의 외모는 아니지만 똑같이 40이 넘은 여자분들의 외모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들만 해도 공무원 6급 학교 교사인데요. 나이가 47살, 50살임에도 여러 남자들과 선을 보고 나서 성에 앉혔는지 아직도 미혼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누님들이 상당히 미인이셨는데 나이가 드니까 결혼이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님들도 백마탄 왕자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그 나이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이미 임신 가능한 나이도 다 지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져서 40이 넘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니까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40대 여자분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20대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이 높고 성격도 까다로운 이분들을 좋아할 남자는 분명히 따로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모아둔 자산이 꽤 되지만 솔직히 그녀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남자들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대 후반에서 40대 그 연령대까지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의 경우 사실 눈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고 내가 이 나이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타협을 해서 아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5년, 10년 후에 봐도 여전히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도 보기는 합니다. 현재 40대 여성분들이 82년생 김지영 세대이고 이 세대들이 가장 여자들이 콧대가 높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과 지금 맞선을 진행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횟수를 많이 늘려나가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외모를 좀 빡세게 관리를 하면서 여성분의 연령을 최대한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연 마지막 부분에 현재 본인이 가진 자산에 대해서도 적어주셨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외모 관리를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돈을 내고서라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전문가가 옷만 같이 쇼핑해서 다르게 입어도 진짜 달라 보이거든요. 4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취업하신 이 분께 여러분도 댓글로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